마지막 키스가 언젭니까? 알아서 뭐합니까? 일찌일 안에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문제 안길강 씨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노력하고 이 사람이 제일 노력해요. 혹시 실례지만 자녀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섯 살, 일곱 살. 다섯 살, 일곱 살. 아빠한테 뭐 나가면서 따님이 뭐 하신 얘기 있으세요?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아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가서 때리지 말라. 아저씨는 좀 시끄러워요. 아니 아니 싫어요! 아니 그냥 뭐하세요! 아니 검사하지, 아저씨랑. 진짜. 우리도 말 좀 하자고. 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이광수 씨. 예. 본인은 지석진 씨의 귓방망이를 떼진 적이 있습니까? 전 없습니다. 이 친구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아니. 같은 표현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광수 씨. 저쪽에 계신 지석진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끝이에요? 잡혀가도 난 몰라요. 다시 끊어.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라고. 아니야. 왜 그래요? 잡혀가도 난 몰라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때렸다는 얘기. 빨리 얘기하세요. 재판장님. 정말 우리 피고인들은 억울합니다. 맡은 역할. 악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누명을 쓰고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정말 착하디 착한. 순하디 순한. 예. 그런 분들입니다. 자. 지석진 씨. 저는 오히려 지석진 씨가 자작극일 가능성이 많다. 맞습니다. 맞다. 맞았다고 진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있어요 지금. 다시 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안 되겠지.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유영이 맞았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어 이광수 씨 눈빛이 좋으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증거 재판주입니다. 모두 증거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양측 모두 범의 현장에 증거를 모아오세요. 다 게임에서 이기면은 증거를 드립니다. 수동 판결은 검사 측은 유죄. 변호인 측은 무죄를 입증하는 승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동 경기장 탑장으로 이동하세요. 알겠습니다. 모아봅시다. 이거 옵시다 아주. 맞없다니까. 아 진짜. 오늘 이 사건은. 뭔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정황의 뿐입니다. 이게 수정입니다. 사전 과정을 받기 위험입니다. 사전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또 뭐 날아가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뭐. 아 이건 뭘까. 아 이거 뭐가 반짝반짝한데 바닥에. 야 저 빨간 저. 바닥이 좀 미끌미끌한데. 오늘 사건에 진실을 밝히시려면 증거품이 필요한 거 다. 네. 그럼요. 이번 증거품 수집 첫 단계는 인간 콜라 사이다예요. 인간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우리가 날아가는구나. 인간 콜라 사이다를 통해 지금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네. 이 빨간 선은 진실의 선입니다. 그래서요. 진실의 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팀이 승리해서 증거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게 세게 밀면 빠지네. 세게 밀면 저 물로 나간다는 얘기네요. 인간 컬링이래 인간 컬링. 인간 컬링이죠. 인간 컬링. 한 판 두상승이에요. 알겠습니다. 알 봐요 땅이. 이거 그냥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을 쌍운 형들이야. 악의 천사가 따로 없어. 악의 천사가 따로 없어. 악의 천사 아니야 악의 천사? 악의 천사 아니야 악의 천사? 형 형이 이러지 말고 형이 두통선 한 번씩 다 맞아 보는 건 어때? 누굴게 진짜 맞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얼마나 아픈데. 가자. 가요. 가요 그냥 탈게요 자. 끝까지 가지.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지. 끝까지 가지. 끝까지 가지. 나라면 죽일 거다. 꼭 꼭 숨어 있어. 끝까지 가지. 상상 해니? 오 정우인 가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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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아 진짜 씨. 아 이 형. 저거 밖으로 챙겨. 밖으로 챙겨. 밖으로 챙겨.